영상편집 끝날데? 머리 밝은 사람 머리 나랑 빨죠? 마리스 아니! 밝지! 아, 이렇게 갈까요? 나 이렇게 앉으면 돼 나랑 그렇지 나랑 같은 빨찌 administration 어? 빨찌 처럼 잘생긴 사람 저거 그건 계획이 안되지 같이 접을 뻔했어 접을 뻔했어 접을 뻔했잖아 롱캐머 오케이 3, 2, 1,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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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컨셉은 바람 토요일날 날이 오리들 느낌이냐? 아니야 토끼랑 오리 이렇게 많이 시킬거면 나도 좀 먹고 오리랑 베이큰 좋지 마실 것 같아 오리랑 베이큰 있고 방울빼리랑 토끼 있고 토끼랑 그 토끼랑 돼지 이게 이거 사실 맛있을 같아 양도 있어 양보에 먹는게 정류장에서 좀만 더 멀어도 좋을텐데 호폭이 괜히 작아지고네 마음 같아서 보이는 벤치마다 잠시 앉았다가 가고 싶은데 망양시 망양시 나 웃겄떠 핫도그 이 맛이었어 왜 컨셉이야? 오케이 진짜 진지하게 대답할게 이거 진짜 중요한거야 사실은 이게 이게 너무 좋은건 진지해 컷컷컷컷컷 진지하게 사실은 컷컷컷컷 진지하게 사실은 저도 사실은 아 잠깐만 사실은 이게 구웠던게 달라서 구웠던게 달라서 구웠던게 달라서 구웠던게 달라서 구웠던게 달라서 소세지 솔직히 맛은 약간 만약 얘기를 안했다면 몰랐을거에요 뱀이었던지 오리였던지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소세지 맛이긴 했는데 좀 구웠던 그 그 정도가 좀 달랐던거 같아요 그래서 맛있었어요 이렇게 하겠지 좀 그 LA LA 사람들하고 그리고 음식하고 이게 딱 이게 어깨 어깨로 딱 앉아있고 그러다보니까 뭐지? shoulder to shoulder 그 그 진짜로 그 분위기에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진짜 먹을 수 있어서 사실 너무 좀 refreshed했어요 아 사실은 이게 아 잠깐만 이게 사실은 아 잠깐만 이게 사실은 재미없어요 아 이